에스겔서 33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개인의 책임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의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리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리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시를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리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의 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저 폐허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에게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였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혀 놓았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말 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이스라엘의 목자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며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이럴월인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넷거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